고대 안암병원 신경과에 재직 중인 이찬영입니다.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익성 장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장애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운동장애라고 하면 점점 느려지는 서동증, 뻣뻣해지는 경직,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 동안에 떨리는 안전기 진전, 보행장애나 자세 이상 등을 동반하는 것들을 운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운동장애들이 발생하여 퇴행성으로 점차 악화되는 질환을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진 두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농약 같은 그러한 독상물질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돼서 파킨슨병이 발병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파킨슨병에서의 전조증상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딸기인지 사과인지 눈을 감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서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구별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잘 때 잠꼬대가 심해지는 증상 우리는 의학적으로 렘수면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자면서 말을 한다든지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진짜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킨슨병에서의 전조증상으로 컨스티페이션 즉 변비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는 파킨슨병 이전부터 길게는 5년에서 10년 이전부터도 그러한 증상들을 겪었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비나 아니면 모든 잠꼬대 이러한 것들이 다 파킨슨병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꼭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는 그러한 증상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주치료는 약물치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약물치료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뇌수술을 담삭구제거술이라든지 시상제거술 같은 것들로 해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도파민이라는 약물치료가 개발된 이후에는 약물치료를 주치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뇌신부자극술이라고 해서 뇌에 전극을 꽂아 넣어서 뇌를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그러한 치료법도 있는데요. 어쨌든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다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약물치료에 의해서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뇌신부자극술을 통해서 좀 더 환자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더 좋아지게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수술법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유산소 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고 운동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파킨슨 발병률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등이 파킨슨병의 예방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외에는 명백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이후에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발병률을 좀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킨슨병을 명확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에서 드물게 약물로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병입니다. 물론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의 악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악화되는 정도는 여러 생활태도 개선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이후에 계속해서 운동이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병의 악화를 막는다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나 아니면 환회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나 아니면 우리가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가장 좋다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증상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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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